안녕하세요. 그리녹스 충전 40V 컴프레서 구성품은 이렇습니다. 충전 컴프레서 본체 하나, 에어건 하나, 포일 호스가 하나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리녹스 제품 40V 배터리 충전기가 없으시면 배터리 충전기 있는 세트 상품을 구매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제는 충전 컴프레서 가지고 얼마나 많이 오랫동안 탁화 작업을 할 수 있느냐를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는 저희가 이미 4칸 다 충전해서 준비를 해놨구요. 코일 호스를 본체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기압출 양조절하는 건데요. 이거 최대로 해놓고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타자는 422입니다. 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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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콤프레서랑 같이 6에서 8에서 돌아가고 8에서 멈춥니다. 배터리 하나 가지고 얼만큼 오래 작업할 수 있느냐 여쭤보시는 분들이 제일 많아서 이 동영상을 찍게 됐구요.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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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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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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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